어떤 남자야?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! 너랑 발걸이 차이가 없네 에헤! 아 귀여워! 수달! 회동수원지! 회동수원지 땅묘해산 황토숲길 땅묘해산! 아 여기 황토가 바로 있네 눈앞에 아 맞네 우리 발바닥 공항 한번 해볼까? 아 나 지금 발등에 자신 없는데 샌들 신고 잘못 타가지고 발 선 생긴 거 보죠? 야! 신발 벗으라니까 설아 아 나 벗고 싶은데 신발 벗으라고 투명 신발이 있네 찰흙 그 느낌이야 그치? 우리 학교 다닐 때 만져던 지점토 지점토 맨날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는데 그 이따 주먹으로 나 때리니까 근데 완전 이런 황토 발로 밟아본 거 처음이야 나도 나 찜질방에서 밖에 안 밟아본 색깔 진짜 황토색이다 약간 갯벌 걷는 느낌 나는 막 돌멩이 이런 거 있어서 발 아플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네 아까 저기 앞에 보니까 펜백나무가 성인병 예방도 해주고 피톤치드 피톤치드 발산시켜서 몸에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 아따가 아따가 올라가 여기 나무 안 아파 이렇게 수월할 수가? 우리 그림 지금 조금 연인 같네 아 진짜? 응 고마워 오빠 발이 이제 다 마르긴 말라드네 저야? 너 나랑 발 크기 차이 봐 발 몇이야? 220? 30? 25, 30? 25, 30? 공기 너무 좋다 완전 피톤치드 더 입고 싶다 진짜 저거 봐 무당벌레다 네? 저거 봐 무당벌레다 응? 공간에 약간 쉬는 피크닉 같은 거 아유 뭐가 이렇게 어떤 남자야?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네 내 앞에서 조심해줘 우리가 아무리 계약 연애여서 연인은 연인인데 구질구질 서로 지킬건 지키자 친오빤데 너는 몇 살까지 살 거야? 나? 지금 말하면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건가? 응 아 나는 내 배우자랑 그냥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 응 같은 날 동시 입관하고 싶어 응 오빠는요? 나는 의학이 발달하면 오래 살고 싶긴 해 그래? 응 우리 여기서 발 씻고 가자 드디어 드디어 다 왔다 드디어 잠깐 여기서 미션이 있습니다 헤헤 설마 뭐 서로 발 씻겨주기 이런 거겠어? 정확하게 서로 발 씻겨주기 정확하게 맞춰서 세게 탈까? 이렇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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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튀어 물 튀어 서로 발 씻겨주는 거야 애기발 같아 자 그거 봐 좀 이렇게 응 응 몸 발이 이렇게 커? 보트야? 색깔 물 들었다 응 발톱에 물 들었어 미션 성공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수건 촥촥촥촥 난 아저씨 느낌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어? 지금 완전 멋있는데? 아니 진짜 완전 성남자 발 피부 벌써부터 좋아진 느낌이 들지 않아? 여긴 뭐야? 생태 탐방로 데크가 있네 날씨 너무 좋다 부산 와서 평생 목걸음 데크는 다 걷고 다니는 거 같아 응 뭐가 움직인다 호수의 괴물 아 그 괴물에서 얼른 가 이건가? 어 맞아 가 송강호도 해야지 쓰레기통 갖고 와갖고 이렇게 하잖아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오리고기 나 부산 오면 진짜 오리고기 먹고 싶었는데 우리 오리고기 왜 먹는 줄 알아? 왜? 오빠가 저번 주에 오리고기 먹고 싶다 해서 아 진짜? 살아있는 오리보고 이리 왈라 먹기 전에 하는 신성한 의식 머리를 틀어 올리고 아 원래 맛있는 거 먹기 전에 바지 벨트 이렇게 딱 풀어줘야 되는데 살짝만 풀어볼까? 아 좋아 준비 완료 지금 다 하나씩 먹어보고 했어 어때? 기미테인 딱 간이 좋아 아 이제 거의 다 익었어 어우 맛있겠다 비주얼 장난 아닌데? 진짜 아 아 서리 아 잘 먹겠습니다 저희 먼저 먹어서 죄송해요 나는 일단 고기를 먼저 줬고요 어떤? 되게 싱싱해 싱싱하다고? 응 먹어보겠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응 아 진짜 맛있다 얼른 드세요 음 음 오빠는 깻잎 파야 뭐야? 나 깻잎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오빠 깻잎 두 개 먹어 앗 뜨거 뜨거워서 두 개 먹으라고? 아 아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한숨 자야지 응 먹고 나면 자야지 자자 그러면 낮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빨리 됐음 자기가 느끼лена 잘 먹어 AFU 아이구 아이구 소시지가 단 sana 감사합니다.